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비밀쩍 보여주면 잊지 않나? 오 쥬민 요 브로 앉아고 뭐해 앉아고 뭐해 아 이제 아티스트 채팅을 한게 생겼네 오 쥬민 쥬민 일어났어? 잘했어 잘 잤어? 나 이제 잘 거야 음 굿몬린 이렇게 문자를 보네 응 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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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바친 것 같아 위험해 음? 이 노래가 맞나? 여러분 저 최근에 아니 최근에 가면 예전에 귀 뚫은 거 있죠? 귀 뚫은 거 오늘 그 귀걸이 샵 가가지고 다시 다 뚫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체인 있어 이렇게 보여? 과한 거 과한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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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동시 텅 이렇게 다 또 뚫고 왔어요 안 아파? 감기 걸리겠다 안 아파? 안 아프고 이제는 감기가 한번 걸렸기 때문에 이제 감기는 이제 좀 무서울 게 없고 이제 감기는 이제 좀 무서울 게 없고 괜찮아요 몸보시네 예쁜아 미안해 몸보신은 못하겠다 살 빼야 된다 그래도 하루 한 끼 먹고 있긴 한데 그래도 하루 한 끼 먹고 있긴 한데 나는 설렌다 간만에 음방이기도 하고 또 음방 가서 아미 볼 생각에 되게 설레 보니까 280명이던데 마음 같았으면 안 끊기나? 다행이다 마음 같았으면 진짜로 좀 넓은 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지불해가지고 하고 싶었는데 좀 빨리 보고 싶어서 그렇게 됐어 이불 뒤에서 나오라고? 감당할 수 있니? 안 돼 안 돼 안 돼 나중에 감기 안 걸려요? 괜찮아요 나중에 감기에 걸리다 안 걸려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감당 가능 뭐야? 나 같은 경우에는 감당이지 나 같은 경우에는 감당이지 그렇지 지민이 형 같은 경우에는 감당이 되긴 해 아 아니 근데 형 프사 뭐야? 프사 뭐지? 마스크 끼고 그 옆에 누구야? 안 보이는데 진짜 겁나 웃겨 회사에서... 빨리...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여기 지민 겁나 웃기네 나와 그냥? 나와 버려 그냥? 나와 버려 그냥? 나와 버려 그냥? 그냥 확... 그냥 확... 몸 상태가 나쁘진 않은데 근데... 몸 상태가 나쁘진 않은데 근데 좀 귀찮아 솔직히 왜? 머리가 감당이... 감당이 안 되네 모자를 하도 쓰고 있어가지고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 운동하고 너 2시에 나가더만 여자 이제 맞아요 2시쯤 나가요 나가는데 왜 이렇게 자기가 싫냐 지민이 형 이리로 올래요? 그냥 같이 라이브 할까? 하면 해? 내가 글로 갈까? 내가 씻을 거 챙겨가지고 내가 글로 갈게 지민이 형 어떻게 생각해? 같이 라이브를 할까? 지금 일어났으면? 어떻게 생각해? 나 진짜 가면 가 아니 형 뭘 때려? 날 때릴 거라고 나를 뭔 소리야 나 나를 그런 이미지로 만들지 마세요 형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제가 맞았으면 맞았지 장난 삼아 어떻게 생각해? 나 갈까? 나 진짜 가면 가 우리 같이 한번 라이브 해보자 어떻게 생각해? 웃지 말고 나 하면 해 나 하면 해 진짜 갈게 아 지민이 형 계속 까먹었나보네 어 진짜 가? 아 형도 아침에 심심하잖아 나도 심심해 갈까? 어떻게 생각해? 가야 말아 응? 응? 대답해줘 렛미로 렛미로 빨리 자 너 이거 활동 끝나면 형이 갈게 활동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 별거 아니네 지민이 형 불러야지 에헤이 난 이 담요를 곧 할 것이다 볶음 보여주세요 전국 아침 먹자 난 이 담요를 곧 할 것이다 형 방송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나는 나는 내 일과 다 마치고 와가지고 그냥 하는데 나 심지어 왼쪽 얼굴보다 오른쪽 얼굴이 좋아 나는 그런데 뭐 침대 방향 이런데도 그냥 하는데 그냥 하는데 그냥 하는 거야 라이브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아미 보고 싶으면 하는 거야 생각나면 그냥 바로 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돼 왜 그래 내 친구 사랑해 내가 내 이름이 말하지마 내가 보낸 사진 보면 내가 이해할 거야 지금 사진 보냈어요? 그래 봐봐 아미가 얘기하네 그래 지민아 너도 그냥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지민이 형 정국이랑 놀아줘라 하잖아 It's my birthday도 하는데 생일인데 go to sleep you're tire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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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오늘 하루 힘들었는데 화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뭐랬다고 더 화사하게 해 주고 싶지 지민이 형 아쉽다 아쉬워 그래 지민아 쉽게 쉽게 가자잖아 아미가 얘기하잖아 쉽게 쉽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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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적절한 때 오셨습니다 제 상한 영혼을 치유해줍니다 뭘 상해 누가 상하겠어 누구야 됐고 와 저 그렇게 쉬운 사람 아닙니다 지민씨 당신이 쉬워서가 아니라 예? 아니 당신이 쉬워서가 아니라 오 지민이 형 지민이 형 글이 사라졌어 어이구 어머 쉬운 사람이 아니라는 그거를 위버스에서 검멸을 해버리잖아 가자니까 위버스 하자 내가 갈게 내가 시새 거 챙겨가지고 갈게 난 할 수 있어 어떻게 생각할게? 그냥 가자 심심해 잠도 안 와 살 빼야 되는데 봐봐 이게 내 왼쪽 얼굴이고 이게 내 왼쪽 얼굴이고 이게 내 오른쪽 얼굴이란 말이야 확실히 나 오른쪽 얼굴이 좋아 좀 이따 사진 보라고 아주 아주 미안하다 아 진짜 알았어 속상하긴 한데 오케이 알겠어 댓글 때문에 내 얼굴이 안 보이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상처는 말이죠 흉터가 좀 졌어요 이제 안 돌아갈 것 같은데 비하인드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나중에 뭔가 얘기를 해줄 수 있을 때 얘기해 드릴게요 너무, 너무 여기다가 또 타투를 해야 하잖아 가려버려 그냥 뭐야 팬분들이랑 오늘은 조금만 하고 얼른 저는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십시오 지민 씨 네, 저도 곧 곧 자야죠 근육이 이거밖에 안 돼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하는 게 왜 이렇게 귀찮니 운동하는 게 왜 이렇게 귀찮니 아미들 앞에서 운동해야 될 것 같아, 이제 그래 그래야 힘이 날 것 같아 커버를 벗겨주세요 자, 커버 자, 벗긴다 내 입을 벗을게 자, 봐라 진짜 온다 자 어때? 자, 봐라 진짜 아우, 시원하다 아우, 시원하다 아우, 시원하다 아우, 시원하다 아우, 시원하다 아우, 시원하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다시 다시 어때? 됐지? 됐어 그만해 아우, 시원하다 아우, 빨리 인거, 인거 가고 싶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간만에 진짜로 감 다 잃은 거 아닌가 모르겠어 그 또 음방도 약간 음방만의 그게 있잖아요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아우, 시원하다 아우, 시원하다 아우, 시원하다 아니, 나 안 일어났다 나 자야 된다 옆에서 자고 싶습니다 옆에 있잖아, 지금 아우, 시원하다 음방 너무 기대하진 말고 그냥 약간 음방 너무 기대하진 말고 아우, 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아우, 음 음방 아우, 됐다 음방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봐줘요, 가볍게 네 저는 카메라도 안 보고 와주신 280명 보고 할 거기 때문에 예 뭐, 아, 근데 또 봤네 또 방송으로 보는 아미분들이 있으니까 또 카메라를 또 봐야 되고 아, 카메라 보는 게 이게 좀 음방을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되게 새로워요 그래서 모르겠어 요즘 친구들이 너무 잘해 카메라 나는 그 카메라를 잘 못 봐 오빠 오빠요 그래서 솔직히 자신은 딱히 없는데 뭐 이번 활동 활동 뭐 처음 이제 마지막이긴 하겠지만 마지막은 아닐 수도 있죠 아무튼 간만에 처음인데 간만에 하는 건데 근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귀걸이 어때? 귀걸이 이쁘지? 어? 어때? 여기 체인 어때? 여기 밑, 여기 중간에 이거 어때? 이쁘지? 아, 진짜 인사하러 왔고 나 이제 잘 거예요 잘 거니까 잘 거니까 조심히 들어가고 알았지? 알았지? 알았어? 간다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오늘 하루 잘 보내고 또 잘 자고 또 잘 보내고 있는 사람은 잘 보내고 행복하십시오 나는 이제 갑니다 알았지? 갈게 갈게 나 간다 안녕 복근을 내가 여기서 왜 보여줘 복근을 그렇게 저기 보여주면 안 돼 그건 촬영 때만 촬영할 때만 아, 이것도 촬영이구나 아, 근데 내가 하는 거랑 또 공식적인 거랑 또 다르긴 하잖아 아냐아냐 그리고 저기 뭐야 인가때까지 살을 좀 빼야 돼 야, 이 얼굴로 어떻게 나가네 야 이거 어떻게 나가 야 나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있는데 아무튼, 바이바이 나 간다 갈게 뭘 유령이 돼 참 웃긴 아미들이 참 많다니까 간다 간다 수고 들어가 자주 올게 자주 온다 오늘 하루 파이팅 힘내 아픈 일이 있으면 일단은 저기 뭐야 그 잘 잘 혼자서 무리하지 말고 혼자서 이겨내야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때가 있을 거지만 그런 때가 있을 거지만 우리 아미들이 그냥 몸도 마음도 안 다쳤으면 좋겠다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뭔 소리인지 알죠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또 올게요 내가 음방할 때 일요일에 내가 이제 라이브를 좀 틈내서 할 수 있을 때 이제 밖에서 또 기다리는 아미들도 있을 거고 음방을 묻은 아미들도 있을 거고 하니까 그때 내가 한번 라이브를 켤게요 알겠죠? 아니 뭐 난 그냥 틈틈이 킬 거야 아무튼 안녕 나 진짜 간다 들어가 아프지 마 행복하고 그리고 행복하려고 노력해야 돼 알았지? 스스로 그걸 찾아야 된다고 본인을 놓지 말고 너 인생 너가 주인공이다 알았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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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보기 감사합니다.